자, 이제 먹으면 좋겠지요 짭짤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저는 담아주에서 시원해서 많이 먹어요 근데 이건 오징어는 아까 저는 너무 맛있어서요 고소해요 그래도 이 치즈는 너무 좋아요 오징어는 정말 맛있어요 이럴 때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치즈가 정말 좋아요 과자에 담고 있는 과자의 성이 많다고 해요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짭조름한 맛을 잘 안 좋아해요 소금이 정말 잘 안 좋아해요 재밌게 봐주세요